박 대통령 박 대통령 이들은 조중둥과 포탈이 아리즈라 왕지 우리 지나를 조국을 관수들의 빛밟아 보단 나를 내 추억을 흔들어 원수를 박아들어 나를 흘러 땀을 치며 의구했던 나를 이제야 각국이 그날 왕수 족기는 조기물이 족분도 족창 반수의 바다다리 조선 모두 제발 이제야 빈대빈 기다라지니 아리즈라 합법 파괴방 문재인을 즉각 체포하라 대한민국 파괴방 문재인을 즉각 체포하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즉각 정보하여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 이 투쟁 구호를 지난 3년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벼락 끝에 서있게 되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우리 투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쟁의 목적은 여적지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리고 우리의 영혼은 유일한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벗겨지는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망각하고 지난 1년여 반 동안에 권력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 박근혜 대통령이 무장하고 계신 진실과 정의를 내려놓는 순간 백전백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과 정의를 무장하고 싸우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조심히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전백패 도착 미 댄스 성공 그렇게 무장하고 본인 인센센터 고맙습니다 그분 자막 청하 아름다운 나의 좋은 내가 지킨 말 70년간 지켜놓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인민민주주의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칭 남척 대통령이라는 자가 유럽 순방에서 외교는커녕 외교 참사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른 짓이 아직도 쓰레기같은 논란을 믿고 정신을 못차리고 정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했는 짓이 셀퍼 비중 평양선안 군사회담을 자기들 스스로 비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6.25대 300만명의 동포 본안의 행군에서 300만명, 600만명의 동포를 죽인 백정혈통을 또 대한민국에 초청한다고 합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백정혈통을 숭배하는 주사파놈들은 정신분결자들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당 여러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 백정들과 주사파들에게 보수 대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